다일 공동체가 7일 2020 다일 영성 수련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는 영성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최일도 다일 공동체 대표는 매년 여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영성 수련회를 열어봤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시스템이 비대면화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수련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30명으로 제안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는 다양한 전인 치유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